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암병동에 입원 중인 3살 도윤희 도윤희에게서 횡문근육종이란 암이 발견된 건 3년 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입니다 태어났는데 그냥 얼굴에 호흡 가지고 태어나서 아픈 것까지는 몰랐다가 산부인과에서 당국대학교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부윤희 상태를 보시더니 수술해 주실 선생님도 없고 우리 병원에는 이거에 대해 아는 선생님도 아무도 안 계시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안에도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있었지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도윤희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보다 병원이 더 친숙한 아이 잦은 암재발과 전의로 도윤희의 추병 생활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팠어? 선생님 불러? 아파 여기? 천안과 서울을 오가는 고단한 생활도 3년째 어린 둘째를 돌보느라 아빠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애들 둘 다 이제 지친 모습이 보이시죠 엄마, 아빠는 더 지쳤습니다 여기로 아예 이사를 오자 하자니 방도 쉽게 구해지지도 않았고 월세를 내자고 하기에는 또 남편이 일도 그만두고 얘만 보고 있는데 내 가족이 저 월세방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얼마 전 암이 재발하면서 도윤희는 또 한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도윤희 주사도 맞았대 온 가족이 여기 이거 이곳에서만 멀취를 해야 되니까 그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병원을 찾아 긴 거리를 오가는 건 도윤희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달 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김소윤 씨 아이한테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기였어요 여기 집에서 애기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기가 기침만 하길래 어? 얘가 추운가 해서 그냥 감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면서 숨을 못 쉬더라고요 키가 누들포크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괴물같이 우리에게 얼굴이 바뀌어서 순간 얘가 호흡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손가락으로 입을 넣었거든요 혀가 부어서 기도까지 막아있더라고요 동네 소아과가 대부분 문을 닫은 토요일 오후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점점 나빠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30여 분을 헤매다 도착한 병원 처음에는 그쪽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분도 조금 원성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베드가 있냐 없냐 지금 진료가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그럼 환자가 원하면 와라 원인은 급성 알러지 다행히 주사를 맞고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얘가 그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그러는 걸 처음 보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할 때는 진짜 숨이 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냥 OO 봐도 주사 한 대였거든요 그런데 왜 안 받아줬지? 이렇게 애기가 아픈데 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도 나름 수도권인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았던 걸까? 진료시간이 8시 반부터 5시까지거든요 이때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응급실인데도 이렇게 이 시간만 가능한가 보네요 전문의가 없어서요 이것도 혹시라도 소아과 교수님이 휴신이거나 그러면 이때도 불가능한 거죠 주말도 다 이 시간으로 일단은 계실 때는 주말에는 없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진료는 불가능하고 네, 네, 네 아무래도 소아 응급 환자를 안 보다 보니까 당직이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병원을 찾아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었거든요 119에서 아이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숨진 적이 있습니다 이송 중에? 네, 이송 중에 이런 재난 상황들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있는 아이인데 계속 토사물이 코로 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산소 주고 석션해 주고 하면서 119를 불렀죠 그래서 다섯 군데 세브란스 강국삼성, 이대목동, 은평성모, 서울대, 아산 연락을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방도 없고 등등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몇 군데서 더 거자를 당하고 그런 얘기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재이송된 7,600여 건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전문이나 병상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는 응급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전원된 비율이 성인 환자보다 높았습니다 한 번에 바로 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다시 재전화해서 이런 사정이다 한 번 다시 진료 봐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경우죠 거의 대부분 밤 9시가 넘은 시각 소아 응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화 그럼 오늘 심해진 거는 화천 의뢰를 찍고 지금 얘기 듣고 바로 온 거 아니 그냥 엄마 아빠 판단하시고 오시면 돼요 아니요 얼른 가서 월요일보다는 훨씬 날인가 숨차서 온 생후 50일 된 애기고요 지역은 저쪽에 화천에서 있었고 화천에 지금 멀리서 왔네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힘들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처치를 그쪽에 전문 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밤에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혹시나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중환자실 백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원도의 거점 병원으로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밤이 되면 더 많은 소아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려듭니다 강원도 내에는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무위촌 지역이 많기 때문 최근엔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권역은 인제, 화천, 양구, 철원 며칠 전에도 저쪽에 포천 포천이 거의 경기도잖아요 이정구 성분인데 그런 데서도 저희로 거의 나와요 가평도 경기도잖아요 가끔 남양주도 와요 아직까진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 청소년과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교수진은 12명 전공인은 단 2명뿐입니다 진료는 물론 연구와 수업까지 해야 하는 교수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전공인 부족으로 전국 96개 수렴병원의 75%는 교수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기존 의료진의 과로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집이 생기면 빈집 때문에 거기에 장사가 안 돼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빈집이 더 생기고 이런 효과처럼 결혼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이 힘들어서 예를 들면 그만두시게 되면 그만두신 분 때문에 저도 힘들고 저도 계속 힘들어지고 다른 분들이 힘들어지고 이게 악순환처럼 가는 거거든요 연차별로 1명씩 4명이었던 전공인은 4년 차가 졸업하면서 3으로 줄었고 얼마 전 1명에 그만두면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는데 다가오는 미래 또한 박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고 전국적으로도 전공인 TO를 완전히 채운 병원은 정말 한 손가락 안으로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도 아주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대로 간다면 환자가 아이가 아플 때 정상적인 진료를 늦지 않게 받을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선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걱정이 큰데요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걸까요? 올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이 현황입니다 207명을 모집하는데 겨우 33명만 지원했습니다 그나마 더 대부분은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전국 67개 수련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모집 정원을 채운 건 단 두 곳뿐입니다 이른바 빅5병원이라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단 한 군데를 빼곤 미달입니다 급기야 수도권의 한 상급병원에선 소아병동이 문을 닫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선 인천지역 일선병원들의 장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아병동 운영을 잠시 중단하니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료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실제 길병원은 지난 12월 입원 환자를 모두 내보내고 소아병동을 닫았습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다른 대형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응급환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진료 시간을 대폭 줄이는 병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아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성탄절 아침 아직 병원 문도 열기 전인데 계단까지 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입장합니다 할인 기간 백화점에서나 보던 지인 풍경이 요즘 아동병원에서 아침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출근 시간이 8시 정도부터거든요 10시 반 이전부터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7시 반에 와서 저를 설명드리고 25분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와서 먼저 번호표 끊고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는 한 8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주는 거예요 독감과 장염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올겨울 병원 문을 연 지 3시간 만에 의사 4명의 오전 진료는 모두 마감됐습니다 저희 전체 하면 약 400명 정도로 마감됐어요 어제는 580명 오셨고요 하루 이번 주 월요일만 보면 896명 오셨었네요 하루 야간 진료까지 전부 다 해서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 천안 권역에서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비밀입니다 어떻게 됐지 기억나? 기억나? 어떻게 됐어요? 발 부러진 것 같아요 발 부러진 것 같아요 뛰어 가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갔어? 횡단보도로? 차도였어? 여기 아파? 안 아프고 여기도 괜찮아? 오케이 충남 천안 권역에서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 환자들은 충남 전역에서 모여듭니다 예산에서 온 준서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이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천안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 번 콧뼈가 부러진 건가 의심이 반한 적이 있었는데 근처 좀 큰 병원? 예산 조각병원이라든지 명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었는데 아기들 진료를 아무데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 세 군데 돌아왔다가 결국엔 여기 있었거든요 아기 걸 촬영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장염 때문에 예산에서 천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산구는 소아과가 단 한 곳뿐입니다 제가 사는 데는 마트에 애기 기저귀는 없어요 애기 기저귀는 없어요 어른용 기저귀는 있어요 요양원은 많은데 소아과는 없어요 생후 100일까지는 열라면 일괄 다 입원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 주에 저희 병원 소아과가 입원을 못 받아요 이제 여기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뭐 의뢰를 받아서 가면 그래도 병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여기 충청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생후 100일도 안 된 영화를 전원시켜야 하는 상황 24시간 응급 처치는 가능하지만 소아 청소년과 사정상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일이 편하고 힘들고는 사실 두 번째고 정말로 환자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 혼자 있는데 경증 환자가 10명이 와요 그냥 쭉 보면 돼요 근데 중환이 한 명 와요 그중에 그럼 경환 다 밀어놓고 중환부터 볼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 중환이 한 명이 더 와요? 근데 드문 상황이 아니에요 흔히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게 한 번씩 발생을 하면 거기는 정말 뭐 몇 시간씩 갈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또 중환이 생겼다 이러면 볼 수가 없는 정원을 꽉 채워 들어왔던 4년차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는 3월이 되면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월부터 4년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1년차가 새로 들어오는데 그 인원의 차이가 150명 이상 납니다 확 줄어드는 건데다가 익숙한 인력 180명이 빠지면서 처음 들어온 인력 30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150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전공의들이 소아 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진료는 성인 환자보다 까다롭고 수입은 낮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아기 주사 한 대를 놓기 위해 병원 간호사가 총출동됩니다 아이들은 어디가 아픈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살펴야 합니다 기침해서 왔다고 해도 귀, 코, 목을 다 들여다보고 청진하고 배가 아파 토해서 와도 토하는 게 울렁거려서 귀에 문제가 있어서 토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고 어른들은 진료를 할 때 기침해요? 목 아파요? 이걸로 끝나는데 애기들은 그 진료를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애가 요새 잘 안 먹어요 우리 애가 너무 안 크고 있어요 예방접종이 뭐가 빠졌는지 봐주세요 그러면서 질문이 계속 많아집니다 애기들은 성인 진료보다 5배, 6배 더 듭니다 시간이 성인 환자 한 명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수익은 진찰료뿐 들이는 시간이나 노동력 등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진찰료는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소아청소년과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시간 단위 진찰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1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진찰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청과는 다른 행위 뭔가 추가로 뭔가 이익을 창출한 그럴 행위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진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쪽 의료계 쪽에서는 비급여가 많다 하면 얼마든지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소아청소년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그게 매우 좁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귀지를 애기들 병원에 가면 귀지를 뽑아주는데 이비인후과 이렇게 소아과에서도 귀 코목 다 보니까 열나서 오면 귀도 보고 목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귀지 귀지 막고 있으면 귀지도 뽑아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따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비인후과는 귀에서 귀지를 뽑는 것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가가 따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아과 의사는 수익이 적은 거예요 그나마 환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소아과 운영을 이어 왔던 개원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날 하루 종일 스물다섯 명 받네요 하루 종일 서른 두 명 봤고요 이런 날들이 이제 20명에서 30명이 쭉 만약에 지속되면 네 운영에는 되게 힘든 상황이 운영할 수가 없죠 간호사도 다 내보내야 되고요 간호사 한 명 두고 해야죠 뭐 이러면 소아과는 감염성 환자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비수기와 성수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환절기에는 환자들이 몰아쳐 오고 환절기가 아닐 때 비수기에는 환자들이 거의 없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마스크 착용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거의 안 갔어요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안 하니까 별로 감염병이 돌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하루에 뭐 열 명에서 스물명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더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익명 게시판에 지난달 한 달 집에 가져간 수입이 25만 원에 불과했다 그걸 댓글에 아 선생님은 그래도 어 이게 적자는 면하셨네요 저는 이게 계속 몇 달 때 적자인데 언제까지 이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건물 계약만 끝나면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취지의 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고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동네 소아과들은 속속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과만 662곳 7년 넘게 경기도에서 소아과를 운영해 오던 최윤정 원장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1년 전 병원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반경 500m 생활 반경에서 제가 다섯 번째로 개업한 소아과였는데요 다섯 개 소아과 중에 제가 개업을 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두 개가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문을 닫았고 제가 문 닫고 3개월에 나머지 하나가 또 닫았으니까 지금 한 개 남았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소아과를 찾는 수요도 줄었습니다 진료비가 10년 전보다 감소한 건 19개 임상과 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합니다 소아청소년과에 경고등이 켜진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취업할 병원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한 7, 8년 전부터 그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해고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소아과는 끝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게 좀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10%, 20% 이렇게 되면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하죠 중학생이 있어야 3년 후에 고등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어야 3년 후에 대학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공의가 없으면 이제 3차 병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나마 전문의도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레지던트 4년 차가 된 이모 씨 정원이 12명인 소아청소년과에서 그를 포함해 전공인은 2명뿐입니다 교과 과정상 제일 큰 변화가 사실 4년 차거든요 외래 진료 그리고 1, 2년 차에 입원 환자 진료를 지도 감독하는 게 4년 차 수령 교과 과정의 주 목표인데 계속 1년 차 역할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1, 2년 차일 때보다 더 힘들어요 실제로 업무량도 훨씬 더 부담이 늘고 제가 혼자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요즘 매일매일 고민을 해요 내가 그만둬야 하나? 그냥 버텨야 하나? 중환자 진료에 따르는 부담감은 소아 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더욱 키웠습니다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짧은 시간 연이어 숨졌습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 환자 여러분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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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없고 적관은 안 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관은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압박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단지 제가 안 됐을 뿐이지 직접 중환자를 봐보니까 중환자를 보다 보면 불강력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거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엄두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의료계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위 지원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주장합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평소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미리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희귀질환이나 난치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이 성인과는 달라서 소아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가 필요한데요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위가 줄어들면 이런 세부분과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들도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증환자 치료에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야구 선수를 꿈꾸는 11살 정원희 누구보다 건강했던 정원희는 지난해 1월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다리에 점상출혈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피부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켜보자 그랬는데 계속 안 사라지길래 아동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피검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지역에 있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거 백혈병인 것 같은데 아이가 아픈 것도 무서웠지만 더욱 충격이었던 건 집 근처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형암을 하면 이게 수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의사가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애돌라서 이제 서울로 갔으면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응급실로 아산 응급실로 온 거죠 그렇게 엄마와 정원희는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마땅히 머물 곳도 없었던 낯선 서울살이 다행히 소아암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머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서 서울로 장거리 진료를 다니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거처입니다 처음에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 3시간 반인데 고속도로가 밀리고 그러면 진짜 4시간 반 정도도 걸리더라고요 집에 그렇게 내려가면 애가 하루 이틀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SR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까지 여기서 이제 수사역까지 갔다가 익산으로 가요 그럼 아빠가 이제 1시간 전주에서 익산까지 한 40분, 50분 정도 되는데 차로 이제 배웅을 오죠 경상도, 제주도 경기도도 말이 경기도지 오며 가며 한 3시간 4시간 거리 되는 데도 있어요 통영이나 울진 같은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다 버스로만 다녀야 되는 엄마들은 정말 아까 길민일 때는 4시간 반이라는데 그보다 분들은 6, 7시간 백혈병 중에서도 고위험군 백혈병 중에서도 거의 이제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항암이 이제 중간에 쉴 때가 있어요 뭐 일주일 정도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내려가서도 되게 불안한 게 이제 아이가 열이 나면 바로 처치할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체온계를 재요 애기 열 날까 봐 좀 열이 났다 싶으면 이제 짐을 막 싸죠 정원이는 2주 이래 한 번 고용량 항암 치료와 골수 검사를 받습니다 최근엔 약이 맞지 않아 주 1회만 맞아도 될 주사를 6번 맞는 다른 주사로 바꿨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치료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환자들 기다림은 일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해마다 많게는 1,500여 명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항암 치료를 견디는 힘이 좋아 소아암 완치율은 80%가 넘습니다 신규 환자를 포함해 매년 만여 명이 소아암 치료를 받지만 이들을 돌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67명뿐 수도권에 42명이 몰려 있고 절반은 10년 내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아외과 의사는 숫자가 더 적어서 전국적으로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주현 교수는 전남 지역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입니다 주로 선천적인 기형이나 응급질환 수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수술을 30개 전후로 하는 것 같거든요 많이 하면 40개 제 작년 데이터 보면 응급 수술은 제가 제일 많이 하긴 했고요 저희 외과에서 한 명밖에 없는 소아외과 의사다 보니 365일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울 땐 불안감도 큽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이렇게 학회를 가는 경우에는 다른 파트를 보는 외과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급하지 않은 환자 기다릴 수 있는 환자들 같으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여의치가 않으면 사실 전원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소아과도 분과당 한 분 정도씩 밖에 안 계시는 분과들이 많아서 환자들이 왔을 때 본인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 1990년에 何が起きたか 国が89年の合計特殊出生率が 1.57년になったと 発表しました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어떨까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소아과 의원 우에야마 원장은 1965년 아버지가 개원한 소아과를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熱い Caption 人生所 正式 buff 数々 水分 水分 荷主 りん dwelling Leaf分 体制 自分 hence 幻리 間 眼 玄 및 kleine 많을 땐 100명이 넘을 때도 있지만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0명 안팎. 어린이 환자는 월 500연만 내면 그 다음 진료부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3세 미만은 그조차도 없습니다. 간호사 4명을 포함해 사무직까지 직원은 모두 8명. 그런데도 운영에 무리가 없는 건 우리보다 높은 의료 숙가 때문. 성인과 소아 환자의 진찰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환자의 연령과 근무 시간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됩니다. 의료 숙가 체계도 2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개정하는데요. 지난 2020년엔 응급의료 종사자의 근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숙가가 신설됐습니다. 지역별로 탄탄한 소아 응급 의료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야만 아시안 코우시에 위치한 지역 의료 센터. 진료 시간이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소아 응급 환자를 대비한 곳입니다. 지역별로 탄탄한 소아 응급 환자의 진찰료가 신설됐습니다. 지역별로 탄탄한 소아 응급 환자의 진찰료가 신설됐습니다. 지역별로 탄탄한 소아 응급 환자들은 이곳 초기 응급 의료 센터에서 담당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2차 의료기관인 지역병원으로, 고위험군은 야만 아시 대학병원으로 연결됩니다. founder... ... 先生方の当然集まりがござ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医師会、小児会その他にですね、そういった小児会のグループにお願いをして、本県の子どもたちの命を救うためにご協力を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れに今ご賛同いただいている先生方、大体50名ぐらい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その先生方が当番で回るということですか? そうですね。会員よりの方もいれば大学の先生もいますので、大学病院の若い先生たちはわりか深夜を担当していただいて、そんなような形で今、運営している状況です。 2021년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45억 원.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2만 2천여 명이 이용했고 100% 야만아시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분만수술 중 산모가 사망하면서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사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기피했고 지역엔 의사가 부족해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병원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의대 지역정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인구 67만의 고치연도 10여 년 전 의사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학생들은 10년 전 의사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내과 의사로 일하는 지역 전용 졸업생만 40여 명. 지원자도 크게 늘어 현재 고치의과대학 정원의 20% 이상이 지역 전용입니다. 생활비 형태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1인당 월 15만 엔. 수학과를 전공하면 8만 엔이 가산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배출한 졸업생은 200여 명. 졸업생의 절반은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운 후에도 지역에 남아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린이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을 담은 성욕의료기본법을 제정해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성장과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今そこで医師の偏在とか診療科の偏在も管理してますので診療科で多い診療科がこの都道府県で多いってなるとこれ以上はダメだよ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制御をしています。 同時に新しい専門医制度として総合診療という専門医が2018年からできたと。 小児を見るのに小児科だけじゃ多分この全体をカバーす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ね。 小児科学研究生の理系を通っていくために新しい専門医療科の学科学研究成長がお伝えしたと。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손실을 사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었던 의대 정원 확대 계획도 다시 추진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어서 실수 우려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과제도 발굴하고 지금 이해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볼 예정이에요.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타임을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면 지났고요. 갑자기 붕괴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서든데스. 우리가 이제 극장골이라고 하잖아요. 게임 끝나잖아요. 그 상황에 온다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고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서든데스를 증명한다는 것.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치율이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데 왜 나는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태어난 아이들 잘 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애기만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애기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들만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에 보상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안정적인 소아진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료공백을 채워야 앞으로 닥쳐올 심각한 진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전담 전문의 지원 등과 같은 즉각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본 원인은 저출생에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재앙이 소아 청소년과 붕괴로 우리에게 체감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겪은 일본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는 아이들이 아파도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마음 놓고 아파도 되는 나라. 우리가 만난 한 소아과 의사의 말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지 Ottawa менед사위가 파트럴으로 떠나는 그들 자신이 partnership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ства Б亢 한글자막 by 한효정